자 오늘도 1시 40분 쯤에 장중 흔들기가 크게 한번 시즌이 되었죠 저희 뭐 전기 행사죠 전기 행사 한 번씩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나오는데 워낙에 많이 구경을 해서 이제 뭐 감흥도 없죠 또 저렇게 흔드는구나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게 끝이죠 한번 또 크게 한번 흔들어 주고 다시 슬며시 또 사 들어오는 그런 작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장중에 한번씩 흔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아이고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제 떨어져 내려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된거지 왜 흔들리지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겁을 낼 시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다 되돌아서 밑으로 다 내려와 버렸죠 이 항서제약이 이 가나움 2차 승인을 이제 받아냈다 이런 소식이 나온 부분으로 올라갔던 부분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되돌림이 나타났고 지금 그런 위치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꽃이 빠르게 피면 빠르게 지겠죠 꽃이 아주 늦게 피면은 아주 오래 필 겁니다 그러나 hlb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모소대나무처럼 흘러가고 있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계속 인내해 계속 인내심의 한계를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매수 매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좀 대도 안한 급등 좀 이상한 급등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이제 좀 매매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매매를 하는 분이라 그러면 그럴 때 매도 했다가 다시 사도 될 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뭐 그 지나간 부분이고 이제 올라간 부분 다시 되돌리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좀 눌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 업종 대표주들 전기전자 금융주 이런 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풍선효과죠 그쪽이 워낙에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스닥 쪽에 특히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양훈 회장이 이야기 했죠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확실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못하죠 리보세러닙이라는 실패할 수 없는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신약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말 못합니다 중국에서 판매 뭐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 삼상을 진행하다가도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또 이 오스코텍이 또 데이터가 조금 지표가 미충족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지금 흔들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조금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 5개 5년 내에 5개죠 이제 2021년이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기다리면 되죠 올해 치면은 이제 한 4년 정도 4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거의 완벽한 재료를 가진 이 종목을 찾아보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항암제가 하나만 와도 하나만 이제 성공해서 FTA 승인을 받아도 그 시총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정상일까 이렇게 좀 계산이 나올 텐데 이거 5개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항서제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내는 부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안 나오기도 힘든지요 지금 안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죠 지금 항서제에서 리보세러닉 간암 단독으로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은 이런 상황이고 뭐 지금 진행하는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상당히 좋죠 완전간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완전간에 간세 포함해서 완전간에 하나 신장함에서도 아주 좋은 뭐 나오는 데이터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엎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이제 리보세러닉 혼자 하면은 이것도 하다 뭐 생각 안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진행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부 다 리보세러닉과 캄넬의 조합으로 하죠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하나하나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의 변화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될 수 없는 변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깝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깝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정말로 좋은 상황이다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나는 앞으로 계속 한 주씩 두 주씩 한 주씩 두씩 계속 사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지금 당장 안 올라도 돼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계속 좀 오르면 내리고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진짜로 좋은 흐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은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 볼만하죠 얘는 될 수밖에 없는 약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독이 2200억 정도 밀어 넣은 상태죠 그리고 폴첸 박사도 98,000원에 매수해 가지고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하면은 계속 모아 나가면 되죠 계속 모아 나가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전개가 되면 이제 레벨업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가남 3상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소식들이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에서 매출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HLB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또 만들어 가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 전혀 겁을 내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오늘 저가 3.5% 였죠 한번 요렇게 가다가 1시 40분 쯤에 한번 쭉 밀었습니다 전체 시장을 밀면서 한번 이렇게 좀 밀려 내렸죠 그러고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쪽에 웨인하고 기관을 축 확 눌렀죠 누르고 나서 기관은 더 밑으로 매도했지만 이제 기관도 조금 이제 거의 들고 다 팔았다 이거죠 2천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은 다시 한번 출렁하게 크게 한번 눌러 주고 나서 다시 매수 방향으로 방향 바꾸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 HIB 보시면 오늘도 메리츠증권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 열심히 또 걷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많이 걷어가고 있죠 2시부터 해가지고 2시 42분 한번 출렁할 때 크게 물량을 또 가져갔죠 양도세 회피하려고 매도했던 물량들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에서 건네줬죠 메리츠 쪽으로 건네준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메리츠에서도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다시 자기가 넘겨준 물량 다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기다리면 되죠 언제까지 일단 NDA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될 때까지 단기로 보면은 NDA 승인 신청이 곧 되겠죠 곧 될 겁니다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암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나오면 이때 팔까 말까 좀 길게 좀 긴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기업가치는 아주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